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럽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어떤 큰 재난이 나고 왔을 때 저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나 물질만능주의, 쇄석화의 물결에 타협해서 신앙의 순성을 좀 잃어버리고 또 교회는 교권주로 인한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이런 모든 것들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금권선거, 그다음에 물량주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낮아진 자세에서 정말 어려움을 같이 통과보고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의 위복의 계기가 돼서 한국 교회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 성도들은 이번 교회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정말 예배가 얼마나 수정한가를 본인들이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더 예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천지가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도 하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회에 거짓의 시상을 보았으니까 돌이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또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를 뺏겼는데 이번에 이번 교회에 다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좀 젊어지는 일에 모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빨리 돌아나오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머물러 있는 한은 그 사이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빨리 카미아웃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게 모든 교회가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들어오면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기성교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적한다고 신천지 나쁘다 이단이라고만 하면 그 사람이 돌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교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모든 교회가 따스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상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도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뇌부들은 처벌해야 되지만 현혹되어서 미혹된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돌이켜 나올 때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회 본래의 모습이 사회 속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원래 교회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 사회에서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많이 베풀고 오히려 교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나 엄하게 교회를 책망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섬김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법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자율에 맡겨야 되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정부나 어떤 국회에서 만약에 그런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헌법의 근본 정치를 위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중국같이 어떤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얼마지 이거는 교회 자율권을 주어서 잘 이런 쪽을 주해달라고 부탁해도 될 것인데 너무나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교회에서 공략해서 그들이 교회 차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하느냐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포교 전략이 젊은 세대에 대한 집중을 해서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올인해서 그들이 젊은 세대를 그만큼 얻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젊은 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숙제로 주어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예배의 다양화 대만의 아브라함 쿤 목사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핸드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그분은 10여 년 전부터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앱 교회를 개발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앱을 통한 SNS를 통한 예배의 다변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원에 있을 때나 군대 갔을 때나 어디서나 그걸 손에 있는 핸드폰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4차원 혁명 시대와 접근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신문은 우리 국민일보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문의 정체성 때문에 어떤 칼날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심과 달리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에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가 지내고 있는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일보가 어떤 일반적인 신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 정보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의 밤이 깊어가지만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는 희망의 새벽에 밝아올 것이므로 현재의 절망을 보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꿈과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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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